근데 저 운동하면 딴 생각해요 아 그래요? 무슨 생각을 해요? 고양이 생각해요 유연성도 있어야 돼 유연성 홀드! 좋아 좋아 다들 한이 운동을 하긴? 네 지젤이가 운동을 진짜 많이 프로틴 먹는 거 좋아 오예 프로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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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못하는데? 어? 아무 데나 이쪽 보고 해 불가람에 아니 저렇게 아니다 그래도 불가람 오오 잘 좋은데? 아니요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은데? 진짜요? 근데 운동 많이 하는 거 같다 딱 봐도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오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밀고 좋아 밀어 잘한다 잘한다 숨을 쉬고 있는 거지 자 밀어 호흡해야 돼 자 어 근데 저 운동하면 딴 생각해요 아 그래요? 무슨 생각을 해요? 어? 고양이 생각해요 그냥 어 먹을만 정말 제가 무서워하는 밟고 어ική 힘차게 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안 힘들어 보이는데 하자 그렇게 열 그냥 퇴근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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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몸매 관리하는 것 있어요. 전 매일 몸무게를 재거든요. 이 몸무게가 넘어가면 뭐 그날은 빼고 그리고 지금 밥 먹을 때 만약에 지금 이게 조금 헐렁하잖아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힘을 줬을 때 좀 단단하다 그러면 그만 먹어야 돼. 그만 먹어야 돼. 그래서 조금 큰 바지를 입어요. 아 채점이 안 되더라고요. 언니 나랑 약간 비등비등하게 먹는 것 같은데 저 진짜 되실까요? 두 개 남았어요. 그만 먹는다. 그만? 오케이. 삼겹살을 위해 참는다? 오케이. 일단 멈춰보고 일단 멈춰보고 이거 뭐야? 우와 이거 진짜 인정 첫 주자를 누가 한번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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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떨린다. 다시 그렇지 내려오고 천천히 열고 천천히 열고 셋 천천히 홀드 좋아 좋아 어이 어이 별명이 먹장이시라고 홍긍에서 라면 먹고 아 맞아요 그거를 봤는데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맛있네요 음 음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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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샐러드 파파파가 나눠져 있고 샐러드 파파 1인분 시켜놓고 같이 먹고 거의 다 남기거든요 고oses род 100원 reservor 진짜 에이 5 5 6 5 10 6 마지막 아침에 사과 식초 1 숟갈 앱볼 사이더 비네거 공복에 그걸 물에 타 먹으면 되게 디톡스를 위한 되게 좋은 영양연들이 많아 아몬드 다 서ivos 방울토마토 5달 수두부, 카프레젠, 그리고 저녁은 나또, 김 왔어? 보안이 왔어? 자 다섯 개 짧게! 하나! 둘! 쪼개질 것 같아 하나! 쪼개져 있었네 둘! 둘! 저... 잘 미안해 이거 올린 거예요? 어? 올렸는데? 쥐나면 어떡해요? 둘! 자 해보자 셋! 넷! 이야! 힘이 좋네 힘이 좋네 아... 근데 뭐... 아무도 안 해도 이 정도면 괜찮지? 왓 더! 그린거스 한 통은... 너무... 거튼하고 피자... 한 판 다 먹은 적도 있고 햄버거... 어... 세트 기준으로 다 먹죠 왜 사람들이 아 쟤는 막 방송에서 많이 먹는 척하는데 거짓말 치는 거다 아니에요 많이 먹었어요 오뎅탕을 오뎅탕을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 제가 지금 4kg 찌고 4kg 뺏은 적도 있어 진짜? 그럼 언니 뺄 때 뭐 하네 유산소? 막 패딩이랑 쫄티랑 이런 거 껴있고 껴 있고 한 4시간에 뛰어 그냥 혼자 막 춤추고 그냥 넌 진짜 멋있어 이러면서 막 돌아 어? 진짜 저렇게 많이 먹는데 저 몸매일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잖아 근데... 저렇게 못쓰면 어떡해 그리고 이거는 유연성도 있어야 돼 유연성 어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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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우왕! 우왕! 카린아 이런 이런 근력운동을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? 저 연습생 때부터 쭉 이 선생님이랑 해가지고 한 몇 년은? 3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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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hink you want one 와 근데 이거 진짜 키스를 해? 그 정도 근육이 있으면 난 한 번 정도 와 근데 이렇게 하고 진짜 뽀뽀해요 어? 누가? 이렇게 계속 하고 거예요 컴퓨터 워컷 realizes